이번에는 업 스트로크인데 엄지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은 하진 않을 거에요. 엄지 스트로크 나중에 화려한 고급 주법에서는 사용하긴 하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엄지 업은 하지 않을 거고요. 검지에 업만 하겠습니다. 업은 마찬가지로 밑에서 위로 올라올 건데 살을 이용해서 해줄 거에요. 자 이제 구부린 상태에서 해볼게요. 검지를 구부리고 남은 손가락 핀 상태에서